드디어 2대1 재현이 배경 잠시 피한 피한 시리오 시리오 굿 공고 먹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오! 만두 아니야? 아니요 뭘까? 치킨! 치킨상 지금 회사에서 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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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자 오! 맛있다 진짜 우리 팀은 먹을 때 많이 한 번 근데 천연이 먹는 거에 오르고 싶잖아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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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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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맞았어 뭐하냐 뭐하냐 오! 비자 비자가 왔다 오! 그냥 진짜 정의로 나왔어 도둑 오! 오! 바삭도 뒤지맞아요 오! 오! 와! 오! 다들 데뷔 초가 됐을 때 다들 기분이 어땠었어? 서로서로 마지막에 9명이서 데뷔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아직 시간만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데뷔 날짜 딱 잡히고 지금 딱 느끼는 거 같아 지금 딱 뭔가 와닿는 거 같아 되게 좋을 때도 겪었었고 홍길때도 겪었잖아